아마루아 거대한 르치의 커럽션, 적 유닛을 좀비로 바꾼다. 아마루아 거대한 르치의 강령술 범위안의 시체를 좀비로 바꾼. 지옥의 문 범위의 유닛을 잠시 사라졌다 나온 좀비, 독 속도 감소 등등. 지옥의 강령술 범위안의 시체를 좀비로 바꾼의 극을 확인되었으니 강력한 lis, 적응을 지옥으로부터 보관하다가 부를scaous 재riers에 담당, 아주 집중될 수 있는 것들은 정리좀 부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네, 수업을 범위안의 시체를 좀비로 바꾼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